당초 지하건설 예정이었던 GTX-C 노선에 지상화 논란이 불거진 지도 벌써 3년이 지났습니다. 최근에서야 국토부 공무원의 실수와 감사원 결과가 발표되면서 지하건설 가능성이 다시 커졌는데요. 정부는 올해 안에 노선 착공이 가능하다는 입장인데 남은 문제점은 없는지 살펴봤습니다. 먼저 양진호 기자입니다. 경기도 양주시 덕정에서 수원까지 수도권을 남북으로 가로지르는 GTX-C 노선. 여기서 도봉구가 위치한 도봉산역 창동 5.5km 구간은 당초 지하건설을 통한 전용 선로가 깔릴 계획이었습니다. 노선 지상화의 불씨가 타오른 건 지난 2020년 11월입니다. 국토부 공무원의 단순 실수로 도봉구 간이 기존 경원선을 활용하는 지상화로 고시된 겁니다. 문제는 당시 국토부가 아무런 사후 조치를 하지 않았다는 데 있습니다. 실제 도봉구의 요청으로 실시된 감사에서 감사원은 국토부가 해당 구간의 지상화를 알고서도 검토 없이 협상을 진행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 사업에 대해서 사업의 부당함, 저희 국민 도봉구에 주민 미치게 될 피해를 생각을 해서 이 사업이 이대로 진행되지 않겠다는 그런 뜻으로 공익감사를 청구하고 국회 청원서도 제출한 바가 있습니다. 감사원의 감사 결과 발표 후 도봉구 간의 지하와 적격 여부가 결정된 건 지난 2월. 그 사이 도봉 지역 주민들은 노선 원안 추진 청원서 제출, 릴레이 1인 시위 등 소가리를 해야 했습니다. 현재 도봉구는 당초 계획됐던 지하와의 당위성이 확보된 만큼 추진에 큰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또 대통령님께서 공약사항이 경원선 다 지하화하잖아요. 그래서 우리 도봉구도 저희가 바람이 있다면 이번에 지하화가 되고 또 지하화 공사하면서 창동역에서 우리 도봉산역까지 5.4km 정도 되는데 거기에도 좀 이로선 경원선을 지하화 공사를 같이... 변수는 지하화 추진으로 예상되는 추가 예산입니다. 당초 도봉구 간에 책정됐던 지하화 비용이 최근 추가된 왕십리역에 지하 역사 건설에 사용될 수도 있다는 이야기도 나옵니다. 전문가들은 얼마 남지 않은 실시 협약 기간까지 결국 정치력이 발휘돼야 한다고 입을 모았습니다. BTV 뉴스 양진호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